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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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먹방은 이게 매운 스코비지수가 백만 스코비지수라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매운 컵라면 위에 원칩 채린지 가루 뿌려서 먹방 흡수 철리비지수라 원칩 채린지 가루만 고춧가루 100g 핵불닭 끓입니다 페이크 쪼핑크를 넣어주세요 veure 당면 양해 액셍 양념 섬멜을 찍어놨어요 섬멜을 찍어놨어요 섬멜 섬멜 맵다 섬멜 고춧가루 고추 foil 오징어 오징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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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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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혼자 우린 이, 구din 너무 좋아요 폭특한 맛있다 와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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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개맥다 아, 형, 시원하다. 너무 길어요 한번 참으니까 두번째는 뭐 이정도 쨈이야 이정도면 됐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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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네요 정말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